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왜 플러스일까요? 오늘 유치원에서 뭐했어? 말이 늦나? 아이에게 용기를 더하고 안 먹을래 안 먹어도 걱정 나 다 안 먹을 거야 많이 먹어도 걱정 엄마에게 안심을 더하고 하나, 둘, 셋 모두에게 자신감을 더하는 자녀보험이니까요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맘은 행복하게 몸 성장도 맘 성장도 더블 케어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KB 손해보험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